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인문대학 미술학과 제자사랑 장학수여식이 11일 백주년기년관 중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 체크와 손수 도쿄 입장했습니다. 수여식에는 인문대학 김신재 학장, 미술학과 오창린 학과장이 참석하였고 미술학과 제학생 10명이 장학금을 수여받았습니다. 김신재 학장은 장학금을 받은 여러분도 후에 장학금을 돌려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DKBS 뉴스 노은희였습니다. 김신재 학장